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페이지 353페이지 급수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자 이 급수설비는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강이나 하천에 있는 물을 그대로 공급해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가 급수설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급수설비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은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할 때는 대충 물을 썼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급수 쪽에 대해서 알맞게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수하고 관련돼서 자 물은 이렇게 나눠요. 보통 높고 이제 보통 상중하 그래서 상수 중수 하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수도물과가 지른 깨끗한 물을 우리가 상수라고 하고 이 상수를 사용해서 이제 버린 물을 우리가 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수인데 가운데 중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것을 보통 중수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상중하로 나왔을 때 상수 그리고 중수 하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수를 우리가 사용을 안 하죠. 이제 버리는 것이 하수고 그래서 이때 상수를 사용하고 버리게 되면 하수고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면 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수는 주의하실 것이 겁니다. 이 중수 개념은 가운데 중자 물수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수는 기본적으로 자병수 개념으로는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변기 세정용이라든지 세정용이나 아니면 청소용이나 이런 살수용 이런 거 이런 쪽으로는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공급을 할 수가 있지만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음료용이나 조리용 이런 데로 공급할 수가 없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자병수는 잡반 용도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인간이 직접 마시고 조리하고 씻고 이런 데 쓰는 것을 보통 음룡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자병수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자병수 용도로 중수는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룡수하고 이제 자병수 비율 해놨죠. 사용비율. 그러면 보통 사람이 장시간 장기간 거주하면 음룡수 비율이 줄어들어요. 자병수 비율이 늘어나요. 대변기 써야 되죠. 이렇게 때문에 장시간 우리가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자병수 비율이 높아지고 그런데 음룡수 비율이 높아질 때는 장시간 없는데 그래서 보통 호텔, 병원 이런 데는 음룡수 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주택이나 사무소는 우리가 장기간 업무 봐야 되죠. 그러면 보통 자병수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적인 측면. 수질과 관련돼서는 물의 경도 개념. 물의 경도는 보통 물 속에 녹아있는 보통 칼슘도 있을 거고 마그네슘, 나트륨, 철 많이 포함되겠죠. 이런 것을 갖다가 탄산칼슘, CaCO3로 한산 표시한 거죠.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물의 경도는, 그래서 이제 탄산칼슘, CaCO3로 한산 표시했는데 이때 단위는, 측정 단위 개념은 우리가 ppm을 쓰고 있습니다. 적정 단위. 그래서 적정 단위 개념은 Fast4Million ppm 개념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이 ppm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다르게 나타내면, 이겁니다. 밀리그람 퍼리트,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람퍼 입방메아, 이것도 ppm 단위 단위, 100만 분율의 1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수도 법령 관련된, 먹는 물 수질 기준 이런 데는 그래서 이걸로 나타내고, 학문상은 ppm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자, 물의 경도에서 이제 탄산칼슘 합류량으로 표현한다겠죠? 이럴 때, 물을 나눌 때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극연수가 있고요. 극연수, 그리고 연수, 그리고 적수, 경수, 이렇게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경도상 분류했을 때, 그래서 경수에서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경도가 높고, 위로 갈수록 경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수는 경도가 높은 물이 경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연수 개념이 옛날 우리가 탄물이라고 배웠죠? 탄물, 그리고 경수가 샘물이라고 배웠습니다. 비누 용해가 잘 안 되는 물이 바로 경수 개념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연수가 비누 용해가 잘 되죠. 그래서 세탁미, 우리가 보일러 용수로, 보일러 용수로서는 이 연수를 썸이 적합합니다. 이걸 해두시고, 그리고 이 경수는 경도가 높은 물이기 때문에 보일러에 사용했을 때, 우리가 스케일 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 처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것을 경수의 연합법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수는 경도가 높은 물을 우리가 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수를 급수 처리하지 않고 보일러에 사용했을 때, 보일러에 사용하게 되면 스케일이 발생합니다. 스케일은 하얀 물대를 스케일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수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의 스케일 발생으로 인해서 전열 효율이 떨어집니다. 스케일 발생으로 인해서 보일러의 열을 전하는 전열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 저하를 가져와요. 그렇다 보니까 전열 효율이 떨어지니까 보일러가 막 열심히 가동해져요. 보일러의 가열 원인이 되는 거죠. 보일러 가열 원인이 돼요. 가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의 수명 단축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수명 단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 떼다 보니까 하얀 물 떼다 보니까 작은 구멍, 코크라든지 이런 작은 구멍의 막힘 원인도 돼. 작은 구멍의 막힘도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식을 가져옵니다. 부식. 보일러 내면이나 배관에 부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에는 연수를 사용함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경수를 사용하게 되면 급수 처리를 해서 경수의 연합법을 써서 우리가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우리가 보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가난 기준에서는 총 대장균 칼략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3번에 대장균, 분흥성 대장균 똑같죠. 그래서 100ml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대장균 관련된 것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서 건강상 유해의 영양, 무기물의 길쯤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무기물 기준에서는 무기물질. 그래서 무기물질 기준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납을 기억하시면 돼요. 납은 우리가 옛날에 납증독 이런 거 많았었죠. 그래서 농약에도 납을 넣었었죠. 그래서 이 납은 우리가 0.01이죠. 미리그람 버릇들 넘지 않도록 하면 되죠. 그리고 수온이 더 독하죠. 수온. 그래서 수온은 0.001이 됩니다. 0.001. 이것을 넘지 않도록 해 주면 되죠. 그래서 납과 수온은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상 유해의 물질에 유기물질에 관한 거 나오죠. 유기물질. 그래서 무기물질은 납과 수온을 정확히 해 두시고 유기물질 관련된 것은 제일 먼저 패널이 나오죠. 그래서 패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된다. 패널. 그래서 패널은 0.005죠. 그래서 수온이 0.001이고 그래서 얘가 0.005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더 적죠. 그러면 더 수온이 극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56페이지 소독제 관련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소독제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된다. 소독제 관련돼서는 거기 1번에 잔류 염소가 나와요. 잔류 염소. 염소 소독을 하다 보니까 잔류 염소가 측정돼야 되죠. 그래서 이 잔류 염소는 염소 소독을 했기 때문에 물 내부에 일반적으로 잔류 염소가 측정이 되면 미생물이 번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류 염소가 측정이 안 된다면 물이 오래 날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오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류 염소는 미생물을 죽이는 거죠. 사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4를 넘지 않도록 하면 돼요. 밀가람 퍼리터를 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미적 357페이지 5번. 심미적이에요. 심미적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심미적이에요. 그래서 심미적 관련돼서는 거기 일본의 경도, 경도 기억을 해 두시고 경도. 그래서 이제 경도는 우리가 조건이 안 주어지면 천이죠. 천 미리그램을 넘지 않도록 천 ppm이 되겠죠. 그런데 수돗물은 조건이 주어지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돗물이 주어진다. 수돗물은 그러면 수돗물은 300이죠. 300. 이걸 넘지 않도록 이하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다. 그런데 먹는 염지하수나 먹는 해양심층수가 주어지면 1200이 되는 겁니다. 허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경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저거 나오죠. 동은 1입니다. 동은 1이고. 그래서 넘지 않도록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 이제 색도가 나와요. 색도. 색도는 우리가 5도죠. 색도는 5도. 그리고 거기 보시면 수소이온농도가 나오죠. 수소이온농도 폐하. 수소이온농도는 기본적인 기준은 폐하, pH, 어버이나 5.8에서 8.5범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틀려집니다. 샘물이나 먹는 샘물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 샘물이나 먹는 샘물.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pH 개념이 달라진다. 이 경우는 폐하 4.5에서 9.5범위까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시험 나올 때는 이 조건이 없었어요. 이게 좋고. 그러면 수돗물은 이거라는 거예요. 안 쓰이지 않는 것은.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연은 3입니다. 동은 1이고 아연은 3입니다. 아연은 3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연은 좀 뜻이잖아요. 맞죠? 건강상 우리가 아연이죠. 그리고 염소이온. 염소이온은 250입니다. 염소이온은 250mg, 폴이 들 넘지 않으면 되죠. 이하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정발 잔유물. 물을 끓이고 나면 우리가 남는 찌꺼기가 정발 잔유물이죠. 이것은 500입니다. 500. 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점을 알아보고 그리고 탁도. 탁도는 물에 흐린 정도를 나타낸 게 탁도죠. 탁도는 조건 없으면 1NTU가 돼 주시면 됩니다. NTU는 비탁계로 척축한 단위가 NTU 단위입니다. 그래서 물에 흐린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제 수돗물이 주어지면 그때는 0.5가 됩니다. 0.5 NTU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의해서는 여기 이제 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정수법 나와요. 정수법은 뭐 5회때 나오고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총합문제의 지문계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다. 자 정수법은 사실상 물을 사용목식에 알맞게 만드는 방법이 정수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수법은 기본적인 4가지가 기본이죠. 침전법 그리고 여가폭기 멸균법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회때 출제할 때 오수처리 방식에서 하나 가져와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침전법이라는 것은 물보다 묵은 물질은 깔아앉겠죠? 그걸 이용하는 것이 바로 침전법이에요. 그러면 중력침전법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세워라 네워라 놔두면 물보다 묵은 물질은 다 깔아앉겠죠? 그것이 중력침전법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품침전법은 응집제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반토, 보통 항산알류미니아가 친하죠? 그래서 항산반토나 항산알류미니아가 명반을 넣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마나 홍수가 되면 우리나라의 물들이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빨리 깔아앉히고 정하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약품을 투입해서 우리가 침전시키는 것을 급속침전법이다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가는 걸는 것이 여가죠. 사청 모래청에 걸러서 하는 것이 여가고 폭기는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게 폭기예요. 그러면 보통 물속에 용해된 철, 탄산제1철들입니다. 제1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산화 제1철 이런 것들은 여가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용해성 철들. 그래서 이것을 공기하고 접촉시켜서 불용해성 철로 만드는 거예요. 수산화 제2철로 만들어야지 여가에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는 유해가스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시죠. 이런 것을 발산하고 암모니아 등의 유해가스 발산이나 이런 철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전단계로 이 폭기를 하는 거예요. 폭기법. 그리고 멸균법은 미생물균이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공급해주면 식용도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미생물을 죽여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염소개통의 약품으로 소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염소로 소독을 했는데 물에서 악취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페놀이 되었을 때 특히 악취가 생겨요. 살균을 했는데 염소로 살균을 했는데 악취가 생기죠. 그럼 물속에 페놀이 포함되었을 때 그 악취가 납니다. 염소소독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59페이지 상단에 경수의 연합법 나오죠. 경수의 연합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것을 경수의 연합법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경수를 만들 때는 물을 끓여주면 일시적인 경수인데요. 그런데 끓였을 때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때 잘 불기죠. 물 다 씻고 나중에 다시 차가운 물 때문에 비누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물을 끓이게 되면 일시적인 경수는 된다 이겁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장구에서 지하수 정수 과정은 출제가 됐어요. 먼저 채수를 해서 뭐 한다? 까라 제조 침전을 하고 그 다음에 폭기에서 철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산화 제2철로 만들거든요. 불용해성체로 만들어가고 유해가스 발산하고 그러면 여가에서 철성분을 거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독을 해서 멸균해서 급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도 구성 순서는 얘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정 송배급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치수장이 있어요. 치수장. 치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드는 정수장이 있죠. 정수장. 그리고 물을 분배하는 배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있다?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물. 그러면 치수장에서 원수를 치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치수를 합니다. 그리고 치수장에서 채취한 그 원수를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것을 도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줘요. 정수를 해요. 그럼 이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주는 것을 송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수지에서 물을 분배를 해야겠죠. 이어서 배수는 물을 분배하는 개념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건물로 급수를 우리가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다. 간단히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급수량과 급수압력이 나와요. 보통 이 급수량 산정이 급수 설비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급수량 산정 개념이 됩니다. 급수량 산정. 그럼 이 급수량 산정은 인원수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기구수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인원수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산문제는 현재 출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응급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리고 그 360페이지 거기 보시면 건물종 1인 1단 급수량이죠. 이게 그때 9회 때 한 번 출제가 된 겁니다. 9회 때 한 번 나왔어요. 주택공사에서 시험 낼 때. 그래서 상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보통 쉽게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영주택일 때는 한 200에서 250리토로 설계해요. 그런데 보통 임대주택은 160에서 200 정도로 보통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데 호텔이 일반 주택 아파트보다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집에서는 좀 절약하지만 호텔 가면 본전 생각나서 막 목욕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호텔이 한 50리터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0, 300 정도. 그래서 이거 순서로 이렇게 응급을 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쉽겠죠. 여러분도 극장에 가서 물 많이 안 쓰죠. 나는 극장에 가고 욕실에 가서 막 목욕하고 이런 사람 없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막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물을 최대한 적게 썩기 위해서 절수설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23회 때 법령 가서 수도법령 시행규칙 가서 낸 거예요. 절수설비하고 관련된 거. 그러면 절수설비가 있고 절수기기가 있거든요. 기기. 차이점은 이거예요. 절수설비라는 것은 별도로 부속품이나 기기를 장착을 안 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절수설비입니다. 그러면 절수기기는 부착을 해야 돼요. 장착을 해야 돼요. 부속기기나 부속품을 장착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이게 절수기기라 해요. 기기는 별도의 부속기기나 부속품 같은 걸 장착을 하는 거예요. 얘는 장착하고 얘는 장착 없이 되는 게 절수설비입니다. 그러면 절수설비 절수기기에서 기본적인 공급수압은 공급수압 개념은 이걸 기준 잡수인데 98kPa를 기준 잡수인데 98kPa가 약 0.1mPa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급수압은 이걸 기준 잡아서 우리가 합니다. 그때 보통 절수설비라는 것은 대변기 대변기는 우리가 6리터입니다. 6리터 팍 줄여야지 절수설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상식 중에 보통 변기 있죠. 보통 변기 한 번 내리면 11리터 전원 내려가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큰 음료수 있죠. 그거 6개짜리 타워지 거기 한 번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누르고 한 번 내리면 24리터 난 세 번 누르면 36리터 내려요. 그런데 절수기기들은요. 적게 쓰는 게 절반 쓰는 게 6리터 그리고 소변기는 2리터예요. 소변기는 2리터 2리터가 됩니다. 이게 절수설비예요. 소변기는 2리터 대변기는 6리터예요. 그래서 최대한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 절수설비를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죠. 이제 공공 어느 데 갔을 때 화장실 이런 데 갔을 때 보통 수도 꼭지는 기본 6리터 이하가 돼야 되죠. 절수설비 되면 6리터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수도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6리터로 잡고 그런데 공공에는 이제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5리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는 기억합시다. 대변기 6리터 소변기 2리터 그 수압은 98킬로파스카를 기준 잡았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61페이지 필요급수압력이 나와요. 자 어떤 기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일정한 급수압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리하실 것이 세정밸버 자 정리해 놓으시고 자 세정밸버는 한 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버가 세정밸버죠. 그래서 세정밸버의 경우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압이 필요하다. 0.1메가파스칼 그래서 0.1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이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 게 0.1메가파스칼 그래서 이제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나타내면 0.1메가파스칼 약 100킬로파스칼로 보면 98.76 이렇게 나가는데 0.1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면기하고 욕조하고 싱크 가정용 같아요. 0.055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 세면기나 욕조 싱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면기, 욕조, 가정용 싱크 이런 것 다 같다. 그러면 0.05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기가 나오죠. 우리 시험에 샤워기가 십일 때 내셨어요. 샤워기 개념이. 샤워기는 0.055이죠. 0.05인데 5를 하나 뺐네. 그래서 55킬로파스칼, 0.05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55킬로파스칼 그래서 이제 0.07메가파스칼 샤워기는 그래서 70킬로파스칼이 됩니다. 그런데 샤워기가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진다. 샤워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어떻게 압력시나 온도감지 혹은 압력온도감지 혼합이든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높아집니다. 0.13메가파스칼이 됩니다. 130킬로파스칼이 된다는 점 저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지 넘겨보시면 급수관의 강경결정방법이 나와요. 급수관의 강경결정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구관연결관에 대해서 기구연결관의 강경이 한 번. 그러면 대표적으로 봐드리면 세정벨벗식이 있다. 세정벨벗식 대변기에서요. 그러면 이거 기구관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급수관이 25mm가 돼야 돼요. 이때는 급수강경이 25mm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급수 부하 단위예요. 그래서 보통 급수 부하 단위 기준은 세명기가 1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몇 배야. 이걸로 해서 강경결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균동표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찰저항선도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마찰저항선도에서 3번에 보면 저게 낫죠. 갓내 유속이 클 경우는 워터에만 숙격작용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을 2m세크로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원래 최대치는 이겁니다. 보통 최대는 3으로 잡고 있어요. 3m세크초 이하로 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2m 이하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뭔가 속도가 높을수록 사실 숙격작용은 생기 쉽죠. 그래서 최대치의 기준은 3m세크초입니다. 그런데 대략 2m 정도로 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급수관의 강경결정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기구관, 기구연결관에 의한 강경결정 방법이고 배수, 부하, 단위, 배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기 시험에 배수, 부하를 써놨어요. 급수, 부하, 단위입니다. 급수, 부하, 단위에서 가는 방법. 그리고 강균등평, 그리고 마찰지항선동 이 네 가지 방법에서 배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장, 개요 부분과 그리고 2절에서 급수량과 급수압력 관련돼서 우리가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절 급수방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ta точно 확인 Además. 칠 nail bam аб cui 라는 이